어서 어서 오십시오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새 빛깔 넘버원 숟갈셋 떠올립니다 빛깔 좋고 무늬 좋지요 여세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부인 되지 말고 옥동자를 많이 봐서 본문으로 입대시키시오 일요일날 또 하세요 저문은 국제시장 정말 좋대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필요도 양단 나이롱 신문에 들어가세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닷돈이며 넘버원 백금반지 파라솔을 오메카냐 순금팔찌여 여세는 그것만이 유행입니다 아주머니 나이비인 되지 말고 간호장교 많이 불러 본문으로 입대시키시오 일요일날 또 하세요 저문은 국제시장 정말 좋대요 아주머니 나이비인 나를 분이 되리로 널 뉴욕Δ 일요일날 Wereld